토요라이딩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토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연기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마입니다. 반가워요. 겨울주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주구리장창 미션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희들은 주행은 안하고 미션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주행하는 것도 좀 주행, 험로주행 이런 것들을 좀 찍어보고요. 다운도 저희가 잘해요. 안찍어서 그렇지. 다운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약간 진행형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요팀들 강적이에요. 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런 건 아, 멋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실 때는 뭐 밋밋해 보여도 실전은 그렇지 않아요. 왼쪽 경사가 심해서 쉽지는 않아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아, 잘들 지나갑니다. 역시 저의 눈쪽으로 경사가 심해요. 쉬운 코스 아닙니다. 자, 오른쪽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자, 진행형으로 타다 보면은 이제 방송 물량이 모자랄 때가 많아요. 미션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실패입니다. 자, 시님 상큼 미션이죠. 아, 계속 오른쪽을 타야 되는데 루크님이 이제 겨울빛을 성공으로 인정했고요. 길막 토마스님이 밀어서 겨울빛이 너무 안좋아요. 자, 진행형으로 타다 보면은 방송 물량이 모자라요. 미션 몇 번 들이대고 가는데 겨울빛이 성공입니다. 나이도 상당한 거 성공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겨울빛이 성공해서 루크님이 이제 살짝 긴장 탔고요. 코스 이름 독수리 오영재 좋아요. 잘들어갔어요? 아, 아깝게 마지막 한 땀을 못드는 루크님 되겠습니다. 자, 시님 오른쪽으로 붙어요. 좋아요. 잘들어갔고요. 아, 뒷바퀴 아이고 아깝네 바람이 좀 많은 것 같죠? 자, 안 그래도 어려운 코스인데 코너를 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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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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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훌륭하신 분 토요 고수 3인방 따신인만 성공하면 되는데 잘못 들어갔죠? 그렇지만 잘못 들어가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가면 돼. 그냥 내려가. Instagram 서버에서 저, 저 따라가요 토마스 토마스 따라가요 나와 뒷부락 잡는게 아니고 타야 다 따라서 그래 타야 다 따라서 나 бол이 오고 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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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토마스님이 따온 제사가 참 좋아요. 배우신 분? 토마스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제가 목표를 갖고 따라갈 수가 없어. 나이스! 나이스! 누구리! 나이스! 아이! 이거 뭐야? 아멘